아침부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. 문을 딱 닫았더니 문이 그냥 잠겨버렸어요. 키가 안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른 아침이지만 리세션에 있는 사람을 좀 깨워서 문을 열어야 되겠네요. 자부하이쌍. 아 마이 도어 락드. 마이 도어. 도어. 아이 푹. 푹. 죄송합니다. 실례합니다. 이것은. 이것은. 아침에 참 일찍부터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. 이것은. 와 구체 나무네. 완전 구체 나무. 오케. 깜명. 깜명. 문을 열어놔. 오늘 잡은 방어들은 싹가 입찰자. 창문이 열렸고 추경 Hoje 이는 밤 이틀에